아니, 설명을 하든 뭐 해명을 하든 얘기를 좀 해 봐요, 예? 선임급들 매년 보는 승급 시험 전체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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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를. 그날 한세권 팀장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 사업부 개발자들 다들 실력도 부족하고 연구 역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한세권 때문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게 지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아니, 절대 못 해요, 이거. 반대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반대 정도가 아니라 100%, 1000%, 10,000% 못 해요.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진짜. 할 거예요. 센터장이 호출이에요. 아, 말 빨리 났어. 당 팀장,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창인 사업부 인사팀장입니다. 사업부 인사팀장이란 사람이 소속 센터장 승인도 없이 이따미 사람 떠질러! 사업부 인사팀장 깜짝반기 사업부 인사팀장 사업부 인사팀장 사냥 우리 시험가 있으면서 성적순에서 주체험이 있나서? 응? 응? 당신이야! 몰라로!